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경남 마산해양신도시 디지털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방 후보자는 디지털 자유무역지대 육성계획에 대한 질문에 노후화된 자유무역지역을 현대화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답했습니다. 또 정부에서도 이미 자유무역지역 발전 계획이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. 또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것입니다.